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이틀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가 다시 펼쳐지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넉 달 만에 위축세로 돌아서면서 치솟던 국채금리가 다시 안정세를 보인 점도 투자심리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일제히 급반등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국내 총생산과 3월 개인소비지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기업 실적이 견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살아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모두 올랐는데 다우 0.69% 상승하고 S&P500 1.2% 올라서 5070 나스닥 종합지수는 1.59% 상승 15,696 필라데비아 반도체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21% 상승 4,478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실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500 기업 중에 약 20%가 실적을 내놨는데 이 중에 76%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거의 80% 가까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Magnificent 7 종목들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3.65% 오르고 테슬라가 1.8% 메타 2.92% 넷플릭스 4.1% 알파벳 1.3% 올랐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1분기 아이폰 판매가 19% 급감을 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0.59% 오른 166.82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애플 주가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이미 중국 판매 둔화는 알려진 악재로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커졌지만 애플 점유율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미국의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다시피 했던 중국 화웨이가 자체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시장에 복귀한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화웨이는 전년 동기 대비 스마트폰 판매가 70%나 폭증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애플의 공격적인 판매 전략과 새로운 색상의 아이폰이 더해지면서 아이폰 판매가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2일 장 마감 뒤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투자자들은 6월에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애플이 생성형 인공지능 전략을 내놓으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판으로 주가가 다시 재도약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52% 모두 올랐습니다. 메타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고 또 알파벳,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25일 실적을 줄줄이 발표합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주가 향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수요 감소로 기업활동이 다소 위축되고 있다는 지표에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살아난 덕분입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4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예비치는 49.9로 지난달 51.9에서 하락했습니다. 넉 달 만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문가 전망치 50이 역시 밑돌았습니다. P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넘으면 경기가 확장 추세에 있다는 의미 50 이하면 경기가 위축 국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P 글로벌의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 17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겼지만 4월 들어서 다시 위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비스 부문 PMI는 50.9로 전월에 50.7에서 하락했습니다. 5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의 확장세는 2분기가 시작되면서 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규 비즈니스 중화세가 감소로 돌아섰고 기업의 미래 생산 전망치가 5개월 만에 줄어들 것으로 나온 점을 고려하면 확장세가 느려지는 추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지난주 폭락세를 딛고 이번 주 들어서 이틀 내리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엔비디아가 어제 4.4%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3% 이상 더 올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3.65% 급등한 824.2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분기 예비 실적 발표를 생략을 해서 20% 이상 폭락을 하면서 반도체에 찬물을 끼얹었던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6.25% 급등한 761.8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엔비디아는 올해 뉴욕 주시장 실적지표 S&P500 지수 내에서 상승률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3%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주가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67% 폭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71% 오른 상태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지난달 GDC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차세대 AI 반도체 반도체 플랫폼인 블랙웨일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등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고객사들이 각자 자체의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반도체 수요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그 우려가 주가가 고전하고 있지만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평균은 989달러로 여전히 높습니다. AMD 오늘 2.44% 오르고 또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암홀딩스도 3.15%에 올랐고 마이크론도 3.06% 급등한 112.46달러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인텔은 0.38% 밀린 34.2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는 1분기에 월가 예산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11% 이상 폭등했습니다. 처음으로 총 이익이 11억 달러를 돌파한 덕분입니다. UPS 주가도 분기 실적 발표 이후 2%대 상승했습니다. 비자도 실적이 예상에 상이하면서 주가가 장마감 후 3% 상승했습니다. 이와 달리 페이프시코는 실적이 월가 예산치를 웃돌았지만 일부 제품 리콜 영향의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6월 F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3.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월의 0.25% 인하 가능성은 16.3%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예상된 미국의 1분기 GDP 국내 총생산 예비체와 PCE 개인소비지출 주요 기업기술 실적이 금리 인하 시점에 방향탈을 줄 전망입니다. 또 지난주 약세장 지속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PCE 수치는 들쑥날쑥한 물가상승률 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밀리는 가운데 나오는 만큼 관심도가 높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변동성 지수가 7.38% 크게 떨어진 15.69%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2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국제유가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1.63% 상승한 88.42달러로 올랐습니다. 미국 유가 기준물 서부 텍사산 원유는 1.76% 오른 83.3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